안녕하세요! 아 또이! 또이! 왜 이렇게 목걸이가 그래? 또이님! 또이님! 까까오징이 우리 마망이 같던데요? 떨레임님이다! 떨레임님! 떨레임님 나도 인사해줘요! 왜 인사 안해주고 때려! 왜 때려! 왜 때려! 왜 때려! 왜 때려! 마 죽어! 어떻게 다들 마크 평소에 좀 하시나요? 아니요. 아니요. 마크 개고수예요. 아 진짜요? 어. 제가 또이님 마크 영상 봤는데 개고수였어요. 아 멜린보단 잘하던데요? 아니야! 멜린보단 진짜 원블록 챌린지 형편없던데? 어우 나 벌써부터 지금. 아니 장착했어요. 근데 난 왜 안 눌러줘요? 왜 헛꺼워? 예쁘지? 어? 자동모드 됐어. 나 머리통만 남았는데? 죄송해요. 아 여기가 어디야! 여기가 어디야! 아악! 여기가 어디야! 여기가 어디야 나 이상해졌어! 안 꺼내주면 이거 다 뽀개버릴 거예요. 폐로 다 뽀개버릴 거야. 야 형! 야 형! 집사님 스킨 왜 이래! 왜 나 스킨 왜. 아 이거 집사님이야. 빨리! 제발 다른 명령 같은 거 이런 거 화면들 건들지 마세요. 네. 올라가지 마세요. 내려오세요. 네. 다 꼼꼼히 막아놨어요. 도인님. 안 되겠다. 여러분 여기가 모여보세요. 네. 하나 둘 셋. 아악! 야 이거 구름이다! 아 이거 깼잖아 이거 구름이야! 아 바이 핑크로 말이죠. 하나 왔어요. 우와 재미있다. 또 해줘요! 꽃냥우 박스 여거 버튼 클릭하시면 감정 표현할 수 있어요. 저한테 들어왔어요, 죄송합니다. 서류 아실래요? 누구하고 앱 눌러봐요. 아니야, 때리는 거 아니야. 때리는 거 아니야, 때리는 거 아니야. 누구 있어요? 나도 불타는 거 하고 싶다. 불타는 게 은색인 거. 아, 나 은색 다시 줘요. 나랑 바꿀래? 이거 하나랑? 우리 모여주시면 돼요. 어떤 거랑 이거랑? 어, 어. 이거 어떻게 버려? 이거 큐! 아, 둘 다 가져왔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잠깐만, 언니, 개미 둘 다 가져왔어. 어, 감정 표현 다 없어졌어. 퍼져있으시면 됩니다. 안 줘. 우리 너무 착하다. 안 줘. 오징어, 너 왜 징징이냐? 혼내줘요? 짝짝. 아, 여러분들. 나 왜 게임 음성 분리가 안 돼? 나도 음성 분리 안 됐어. 그냥 해, 그냥 해. 나 그 게임 음성은 분리를 못 해가지고 그냥 했어. 아, 됐다. 됐다, 됐다. 얘들, 나 소개 멘트 뭐 할까? 진짜 못 하잖아. 거기서 공항이라고요. 이 소개를 왔어요. 여기에서 뽑아주세요, 지금. 아, 킹 어떻게 뽑아요? 어디요? LAUN 핫방드 nerve 핫방 사회를 맡은 뮤우라고 합니다. 와! 저의 얼마 안되는 한줌 인맥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하향 요청 드리자pie analyze have us, 감사합니다. 네. ään uncertain. keys... travelly turkey chicken. 반갑습니다. 저는 집사 티비의 집사이고요. 저 관중 더 앞에 나와서...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노잼이다. 어떡하지? 나는 푸딩젤이야. 오늘 집사 코를 납작하게 해 주겠어. 반갑습니다. 저는 아이씨. 미안 미안. 굵은 여우 김두희라고 합니다. 우와! 눈소리 예쁘다! 정숙 정숙! 정숙 정숙! 정숙 정숙! 정숙 정숙! 정숙 정숙! 정숙 정숙! 누구세요? 가까우징이 돌려주세요! 가까우징이 돌려주세요! 가까우징이 돌려주세요!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제 이름은 가까우징이고요. 평소 목소리는 이러니까 다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뭐야 반전이다. 솜송 목소리하다.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는 썰네임이라고 합니다. 쉽게 놀다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얼굴 못생겼어요! 노희라고 합니다. 벨로우님만 시즌랜드 보낼게요. 뭐야! 아 우클릭이구나. 즐길한 색깔인데 얘들아? 아 이거 누구 머리통이랑 닮은 거 아니야? 언니 언니 뭐야? 언니 닮은 거 같구나? 여러분들 닮은 거 같구나? 선생님이랑 파측이랑 똥이랑 나? 망했다. 고마운 줄 알아. 혹시 여러분들 마크 해보셨어요? 마크 개고수예요. 제일 첫 번째로 할 게임은 OX 퀴즈입니다. 예! OX! 뭐야? 첫 번째 질문입니다. 파워 오브 헬의 총 스테이지 개수는 300개이다. OX! OX! 아 이놈이 탁! 아 이놈이 탁! X! 2! 1! 정답은! X입니다! 예! 이 문제는! 문제 상상됩니다. 자 다음 문제! 다음 문제! 설마 별이야? 어. 네네. 왜 그래! OX! 자 타워 오브 헬의 출시 일자는 2018년도 이다. 이건 O네. 타워 헬은 2018년도에 만들었지. 정답은! O입니다! 자point자가 마음에 들어 난 O. 잘못 눌렀어요. 죄송해요. 어? 都 못odingote. 자 여러분들. 250개 맞습니다. 아직 8개야. 48개. 놀이다 오십니다! 예예이!! 오입니다. 예예이!! 요즘 바inken다 올리려고 맛이 있어! 너무 enterprisewnie 봤던 모 Safety jugun아! 우리 눈빛으로 힘 NATO 주세요 빨간 팀!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연두색이다! 이건 모르는 사람 진짜... 이건 다 알지 이거는.. 아 이거 모르면 SELECT NICKICKO Souk 이거 아무리 사람 있어 이거? 아니야, 내가... 이리 와아 이리 와! 멜님 실망입니다. 안돼! 이리 와요! 야! 내가 한 서버리게 하는 거 Бы wer? 오입니다. 예예! 예! 하이파이브 짱! 도인님의 문어 입구 영상에서 135글자 말했다. 아 그런 거 어떻게 알아? 내 거 진짜 없었나보네. 다음은 O입니다. 첫 번째 열 글자, 열 네 글자, 열 다섯 글자, 열 한 글자, 열 여섯 글자, 열 한 글자, 열 여섯 글자, 열 여섯 글자, 열 여섯 글자, 열 글자, 세 글자, 열, 세 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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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글자. 파이팅! 자 준비! 하늘부터 하늘! 하늘봐! 또이 하늘봐! 도이 하늘봐! 하늘! 아 잠깐만 이거 뭐야!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? 오케이 도인님 빨라! 자 여러분들 정판에 안 하신 분 누구 있었죠? 저요! 김도희! 썰레임 깎아오진 집사! 김도희! 와우! 이거 할 수 있을까? 저 했는데! 아 또이 쪼랬어 또! 야 김서희! 아 나 멜리를 보냈어! 나 저 갔잖아! 자 또! 또 나라 갔잖아!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가운데 객전 찍어서! 세 글이랑 로이는 왜? 가문에 지금 뺏겼어! 다 칠하자 여기 다 칠하자! 그냥 여기 다 칠하자! 그냥 저리 가! 따라오지마! 집사님 자꾸 나 따라와! 따라오지마! 이거 전략이거든? 아 전략 대단 없네! 또 이리로 가! 아 더러워! 저 이거 끝나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? 안 돼요! 저 생긴 거예요! 무슨 큰일이나? 그럼 나도 지금 갔다 올게! 지금 때려야 돼 어디 갔어? 누구 죽일까? 뭐? 집사님 죽여요 집사님! 아우 그냥 아우 박집사 아우! 짐볼리 죽이자 이거? 거기 뭐 하세요 구석에서? 집사님 폐요! 지금 작업방 하고 있습니다! 아 좋습니다! 너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! 야 둘이 뭐 하냐? 쳐다보지 마! 쳐다보지 마! 쳐다보지 마! 다시! 다시! 야 잠깐만 타임! 나 체력이 너무 많이 살았어! 체력이 너무 많이 살았어! 체력이 너무 많이 살았어! 한번 죽여줄게! 아하하하하하 유연아 나 환대 열심히 놀아주겠습니다! 아하하하 아 pumping ㅋㅋㅋㅋ 아 너 깨끗해진거야?! 아 때린지! 야 누구야? 아하하하 유연아 앨범파이디 우이 때린건 오징이인가? 진짜야? 오징이! 아 이렇게 왜 저를 때렸어요?! 아 우리 팀이 가윽있어요? 아니에요! 나 박집사어! 이렇게 사람 있다고? 나 안 때려줘 나 안 때려줘 아 나 안 때려줘 왜 죽이냐고 갔다 오징님 여기 엑스맨 있어 내가 진짜 죽였어 오징이 우리 편이 없어? 아까 오징님 저 왜 죽였어요 저 왜 죽였냐고요 아까도 나 밀친 거 당신 맞지? 이 맵 재밌다 어려운데 어 재밌는데 댓글은 좀 달라 왜냐면은 야 나 빼고 다 이동됐어 이게 뭐야? 아 왜 때려야 스파이지 큰일 났다 멜림이랑 같은 팀 해갖고 멜림이 다 데려가죠 그니까 이게 뭐라고 왜 때려야 어 놀래라 어 이미 와버렸어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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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? 아 이렇게 오는 거구나 여기 여기 내가 죽었다 아니 이거 뭐야 안전한 데로가 안전한 데로가 안전한 데로가 뭐야 안 죽었어? 뭐야 나 우야? 나의 끝이야? 됐다 하이다 우이야 나 죽었어 아이씨 아이씨 화이팅 어 설레인님 저 이거 있는데 bin 왜 이리 Im 왜 이리 이겼다 뭐야 Five 내가 쓰 convers 10% 어 뭐야 나 나 중 God 나 너 혼자 죽는 건 누구야? 로잉인 혼자 왜 죽어? 야 너희한테 죽었어? 내가 품색 죽였어! 손한테 죽었죠? 혼돌로 가는데? 어 뭐야 나 나 죽는 거 또 죽었어. 너 혼자 죽는 거 누구야? 너희 혼자 왜 죽어요? 개 웃겨? 뭐야! 나 왜 죽어! 저 이 형이 이겼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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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대. 와 칼이다! 칼 잘 쓰시는 분! 칼 잘 쓰는 사람! 오빠 아무것도 없다! 칼 잘 쓰는 설레임 님이 나와 깎아보진 게. 아 내가 그렇게 해. 널님 여기 보석 같자. 아 예뻐! 이거 패팅창 왜 이렇게 올라와? 그니까. 로이가 죽었어? 로이가 죽었어? 로이가 죽었어? 계속 죽어요. 너 죽었어. 아 진짜. 이거 다섯 개 이름은 되는 거예요. 어. 안녕하세요. 계속 죽으시네요. 로이 님 이러고 있었구나. 어. 어 누가 나 싸. 잠깐만 desperate. 야야야야야! 우리끼리 Takes은 WHERE 나에요 나. éric팀 갔다. 해맞다. 더 Fighter 무섭다. 아 더 있다 더 있다. 나 데이스 està! 야야야 giothat 뭐야. où 왜 죽었어. 뭐야.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? 갈 테고 없어 자기장 이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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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한 대로 가 안전한 대로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왜 미친거냐 나 한 번 죽었는데 이거 알았어 알았어 한 번 더 근데 나도 한 번 죽었는데 부활 안 했어 근데 이제 지나갔어 미안까진 이걸 사네? 아 저 아니야 아 뭐야 다 뽑혔어 이거 멜로가 먼저 죽었어 멜로가 먼저 죽었어 뭐야 사랑티비 이겼습니다 사랑티비 이겼습니다 사랑티비 이겼습니다 이 팀은 걸킹을 받아야겠죠 각자 돼지 머리 끼시면 됩니다 아 멜리는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 두 명 개념을 멜리 아 귀여워 하나 둘 셋 끼치 돼지 김치 너희 얼굴 옆에서 해야지 멜림이 가운데서 서야지 어디에서 서야지 하나 둘 셋 어디가 카메라인지 모르겠어 여기 이분 이분 에블린이 보세요 저 잘 보고 있어요? 이쪽 보시면 돼요 이쪽이 어딘데요? 저 제 얼굴밖에 안 보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탈칵 탈칵 나도 가운데 가서 찍을래 여러분들 이제 안돼 너희 가운데 와 일로 오세요 너희 어디 있었어 나 구석에 나만 놔줬어 탈칵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Ron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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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면은 빅머니로 굿냐후데이 오늘도 긴다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바이